나 잠시 보내고 싶어 신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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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다고 자리 사줄까 나를 다 보자 숨이 자고 놀랍다 니가 나에게 서러 나를 보며 웃는다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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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네 너네네네 넌 똑같은 꿈에 너네네 서로 그럼요! 몰라서 전화하면 안아주길 쳐주면 날 있을 것 같아 하늘은 뭘 그렇게 얻고 날끼리 잘라 지금을 취할지 안으로 보여주는 mü baby 여보 눈빛을 때로 있어서 이거도 아마 운영이 없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다 함께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내 눈을 눈에 내 눈을 눈에 이 극장돼 아니다 넌 범죽을 해 보면 우리의 속에서 못 돌아다니 내 눈 좀 짓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시각 Historic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3, 4 2, 4 2, 3, 4 1, 4 1, 2, 3 2, 3 3, 4 2, 3 2, 3 2, 4 3, 4 우리 시원한 팀을 보면서 바로 다음 곡 저희가 함께 비밀을 마시면서 럭킹 드려줄게요 다같이 넘어갈까요? 어디야? 네나? 어젯 네나? 정신에 영어 힘이 users 넌 지금 그날 기회에만 그날 기회에만 무럭돌 난 기회에 난 청약에 사랑 넌 내 입을 불고 둥화에 손을 잡아 아, 너 생일 날 어제 내 햇살은 너밖에 있지만 난 이런 해를 못해 못해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옆에 길이 내보면서 어제 내 햇살은 너밖에 있지만 난 이렇게 못해 못해 너 막힌 my love 너의 길이 내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해 너밖에 없지 내가 내가 눈에 찢어집니다 내가,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길을 누 тебя 너의 길을 누르고 너의 손을 잡아도 됐다 너의 햇살을 너만 믿을 수나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앞의 길에서 고른다 너의 햇살을 너만 믿을 수나 내가 이런 기분을 most ce I don't want me back 너의 온도 prominently 너의 햇살을 너만 믿을 수나 너의 그 힘을 준 수나 너만 믿aría 내표 너의 햇살도 미 future 아웃라! 기저 목소리 나누고 그런 나의 날 스윙 리스토치! 난 잘 믿어놨어 이 놈들이 고원을 열었어 내가 이런 게 없잖아 너랑 쏘았다고 난 잘 모르게 이 놈들 중에서 생겼어 저 언진만 잘 아세겠어 내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맞습니다. 와 시흥은 씨는 기분이 좋네요. 멋있어. 자 여러분 저희가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세요. 시흥은 씨가 지금 소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와 랩이 고. 랩이 고. 랩이 고. 자. 최 씨는. 네. 지금 기분 좋아요? 아 지금 기분이 굉장하죠. 여러분 기분 좋죠? 네. 나도 좋네. κα chairs. 자. 응 칼 싱망. 칼 싱망. 칼 싱망. 칼 싱망. 네. 하하하하하 방금 이렇게 저희가 무대를 태워다니면서. 되게 길들이 많고. 여러분들이다 함께 한번 즐겨봤는데. 아. 소아하게 생각보다 잘라시는 것 같아요. 네 잘몬나봐요. 잘iary 까 레리싱 한들 같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못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해 롯데 백화점 주도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진말로 소영이 펜하시게 다이아 이즈점을 지시 엑소에 소영이 다이아 지시 롯데엄 명세계 와 시왕 롯데엄 명세계 와 시왕 롯데엄 명세계 소영이 다이아 지시 도시에 자 소영 영어로 한 번 해주세요 땡큐 롯데엄 대파트먼트 롯데엄 명세계 엑소에 롯데엄 명세계 세훈씨 이거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고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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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현씨의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고창현!! 고창현!! 고창현! 고창현!! 고창현! 고창현!!! 고창현!! 저 인생 댄스였성 인생 댄스요 와!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노래로 네? 고맥현! 고맥현!! 고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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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맥현!! Oh no 연탄 O.O 야 지연이 지연이 난 누구로 나왔지? 백현으로 나왔어 마지막 디오씨 연기로 표현해 주세요 고 디오 고 디오 고 디오 고 디오 오늘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 연기였어요 연기였어요 메소드 연기였어요 메소드 연기 오늘 와주신 많은 팬분들께서 감기 안걸리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뜻깊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을 드려드릴 때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뭐든가 같이 불러야 되요 알겠죠? 공부할 수 있죠? 올해 엑소에 있어서 뭐라고요? 같이 말해주세요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올해 상반기 히트곡입니다 야 엑소에 있어서 엑소와 엑소에 있어서 상반기 히트곡 역사의 연락이 공부할 수 있죠 롬이 히트곡 로비 히트곡 작진 로비 히트곡 로비 히트곡 로비 히트곡 로비 히트곡 로비 히트곡 로비 히트곡 지워 있어 방금 이라 아아 유럽드린 정말 고마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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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드린 정말 고마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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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 can be so loud, I don't miss 이 노래는 여기에서 너네들 미니 You can be so loud, say You can be so loud, you can be so lou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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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